병자 태수상화 의빈 권씨 신용 궁주신씨 불개어 상 체발이 이후 궁쟁 상 체발 비범폐지구 신석작법 상금지 부득 무인설 이재우 개경사 경상도 성주 금산 합천 거제 지진 김여희 연사중 노병 사주 경진 성비 설전 후 빈전 신사 하절 1사 5승이 적재 진관 허혜 등 회자 경사 권달달 포만 요동 광룡산 해위 등처 약탈 부리 이고 주즉 등산 사망 야내 잠행 전문 북경 이북급 서북 감습 등처 개피 기해 3월 22일 황제친솔대군 북정 조제로 익발군마 회행제소 이모 정부 육조 부청활 금은 천연우 부제 이십여일의 전하수 진주 하순어 대효 북망이 종사 강진 일베이 보성채 영수 여원 상활 여성 불호주 이 부름이 안연 대신 청지 제삼 면종 기연 내허 진 소주 반대이 지 유인원 상거 여지 사업 판부사 치사 조용 용 불갑 채의발 자한문 여거리 후 역대 군항 아 미능행 선앙지 제 유 송효종 내 행 삼년지 제 연기 야가 주상지 효성 야 부도 노부 행보연 연연 득견 천재 젊어지 사야 오 금이후 사 역 무한 요동인 문장명 응처 휴소생 남녀 도의주 강변운 피 달달질환 상위 황제 북정 당견 인문 기거이 이방제 최질 영정부 육조 의의 이문 이문 개운 불가의 사상 폐 군신 지레 의 칭왕 용인 이려 상례 변계량 호지 이위 의 중조 여걸지 제 27일 후 견사 상활 어 주본 칭국 왕 용인 어 예부 의정부 정장 개미 청평 부원군 아 이백강 아 설전후 빈전 명 갱의 흠문 기거사 유정현 아 이원 정탁 아 허조 이지강 이맹균 아 승문은 제조 어 한상 덕 등 어 의 전하 아 수거 최질 헌문사 아 중 공불가 칭 에 자 아 칭왕 용인 에 이려 상례 후일 여유 해송 어 도래인구사 아 금 의정부 신달제 조정 지휘 헌문 아 시 칭왕 용인자 중기사야 변계량 의왈 전하 불용 여걸지 제 오 졸곡 전 불석 아 최복 기후 상차 권면 아 시사이 에 상망재급 범간 아 상사 개착 아 최복 이종 3년 시즉 살릉지 전 불가 칭 왕 용인 고 황제 기겁 불가 을 문 개 에 불가의 사상 피해 군신지 대래 단어 주본 불가 칭왕 아 유칭 고자 사역 불패어 어 이리 견사 약제 에 이십칠지 후 즉 칭왕 용인 이 거 천하 고금 정제 역하해 어 의제 전하 어 소당 천편지사 불용 여걸지 제 에 군신 역계 즉 에 효의 에 지 절곡 도거 헌문 일사 권종 여걸지 제 칭왕 용인 에 여차 즉 에 충효 양득 원숙 의와 아 주본 칭왕 용인 어 어 이에 어 예부 요동령 의정부 신정 사유 미편 에 어 주본 아 기칭 왕 용인 즉 어 어 예부 요동 의역 당칭 왕 용인 이 이십칠일 후 전 전일 3월 개량 지언 에 무기 숙처 막적 소중 원숙 지언 어 어 곡진 에 여초 역 야 여시의 불가야 내 총 으 으 정든 정현등 의 의 갑신이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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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투식통전 주자 가래 조정 반강 태조 고항제 발해 조장급 태조 강헌대왕 상장의 괴 이찬고 입초갱수년이 고구이 흉사 불의 불인 계문 인순 미성 세기해 공정대왕 상승 신의 예조판서 구기범말 계문 상례 일종 신정의제 명년경자 원경왕태우 승하상사 우가 참상공흥기의괴 시공정대왕 상장의괴 가상어 시 국상의괴 이정연 대왕태후 양상지제 약기한급 보관의장 등 사 부동 고금조 퇴상왕지 상례 관불능 무의 신 우저주의 금보 관의장의 공정대왕 상장의괴 차회사 무 대소 일의 원경왕태우 상장의괴 시행 약 백관상재 청하 기한의 영락 20년 5월 초 10일 예조 소신이 거행지 즉 서합사의 상사인 전지와 이지경의 연 불가의 일인지언 정지 기여삼의정 변 잠찬 갱의 이 판중 중군 도총재부사 한장수의 흠문 기거사 위정부 육조청활 대간청 견환 양령 대군우 외 걸사 유윤 부종 제도 관찰사 병마 절제사 수군 처치사 개상전 진위 의류 솔 삼재우 진관사 평안도 박천 태천 가산 정주 대수 산붕 표머린 민호 사자 심다 상명사 고거 부휼 유월 병술상 솔백관의 빈 빈전 행사제 한장수 발행 주활 영락 20년 5월 25일 배신 우승 등 회자 경사 흠문 거가 순행 북방 보규 성공 만복 근비 진헌 예물 차 배신 판중군 도총재 부사 한장수 재송 전부 행제 흠문 기거 금장 예물 계좌 근구 주문 황새 저포 20일 백새 저포 20일 흑새 마포 50일 인삼 100일 잡색마 일시필 사장수 의복 입회 파야기 통사 채운 의 일령 의정부 육조여 대사원 성운 개활 양령 대군지 성행 광패 의당 견환 약재 경사 부사 광망 전화 부족 보존 반불을 수 우예지심 황기해춘 지재 광주 중야보출이 망 태상 수 내득 소정부 육조왈 금위 지수 경등 지지 거치 신등 신림지 전화 부족 사야 대비지상 지레 시빈 왕 졸고기 후 환기 연 당시 상유 태상 범 국가지사 무불 청단형 금일 부동 의종 대간 소청 견기 후 외 차효령 이하 정칭 불의 상재 권례 상차 의 각견 귀 사제 상차 지여 조석 전 상화 재군 재상 차 불가 지유 양령 기사 여갱 사제 야리 당견 환 여당 친유의 견지 예정 주요 예정은 예정은